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라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북튜브 내용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 개인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폭락하여 힘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필자는 삼성전자 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여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는 배당주의입니다. 보통 주식에 있어 장기적인 하락이 오면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주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와도 배당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니까요. 필자가 알기로 추가가 하락하면 배당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와 관련하여 피드백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우상향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으면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1등 기업이고 그동안 계속 우상향을 한 종목입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조정이 장기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식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보지 마시고 주식수를 보는 것입니다. 필자 역시도 주식수를 보고 있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1년, 5년, 10년 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꼭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북큐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등하였다가 급격히 폭락하여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그동안 주식투자에 대가 책들을 통하여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서 폭락장이 와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부자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배당 주식을 더 담을 수 있어서 좋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파이팅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